한동대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린 것은 학생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무기정학당한 학생이 재심을 요청했지만 한동대 측이 재심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천막 농성 중인 피해 학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이와 관련한 학내 대자보를 금지시키고 가두 시위를 한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교육부에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